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또다시 주님께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연을 아룰 때,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절망의 언덕에서 탁 트인 해방의 바다를 보게 하시는 뿐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으로 만난 이들에게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주시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단 하루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 지난 날의 상처, 세상의 편견 등으로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수가성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신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없어 그저 울고만 있는 영혼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다가가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물덩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한 여인처럼 주님을 통해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불만이 많으며 짜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호기심으로 인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행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지상주의와 일등지상주의가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아닌 보다 크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슴에 품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정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내 아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좁은 어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나버린 가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잠시 떠났어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깊은 내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가족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불안했지만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댐댐이가 드러나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코로나19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생명의 땅에 더욱더 견고히 뿌리를 내린 푸른 나무 더욱 빛나게 밝게 빛나는 정공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한파로 병원이 문을 닫아 수술이 미루어진 성도님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속히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좋으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출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등산 중 낙상으로 인대 파열 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짓고 매주일 현장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집사님입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옵고 앞으로 3월에 있을 외동딸의 결혼식에는 당당하게 걸어감으로 주님 신부와 함께 결혼식의 입장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 기대하오니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오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오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안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웅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전문양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껴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짧은 본문들을 지금 짧게 짧게 나누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변호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앞서 있는 말씀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고 설명하던 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동시에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직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입을 이제 닥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의 삶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4절 5절에 보면 특이한 상황이 하나 발생하는데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대제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앞서서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까지를 아마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바울은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다 지키려고 노력했을 그런 충분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대사장을 욕하느냐 이것은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지적이기도 합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양심껏 선언했는데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이다 네가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재산장인 줄 알지 못하여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5절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지금 백성의 관리인 대재사장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주하는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나는 지금까지도 율법에 양심껏 율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라고 말했던 바울인데 지금 그것을 어기게 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미 이 자리에서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을 바울이 비꼬는 듯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참 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의도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면 잘 몰랐던 것인가 식별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갑자기 사내들인 공유회가 모였기 때문에 제대로 옷을 입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이 식별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자꾸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악한 존재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보호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이거를 비교시키는 그런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해석의 방식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바울이 멀리서 식별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예언을 한 후에 그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했다가 다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 라고 해서 다시 바로 잡는 그러나 사실은 예언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는 이루어지면서 또 바울은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략에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관리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런 틀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틀을 지키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틀을 지키고 있으면서 허상을 지키고 있으면서 마치 진리로 수호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본질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숨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말로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틀 그러나 그 틀 안에 이렇게 정말 허망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하는 이런 지금 그런 율법의 틀이 굉장히 바람직한 틀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보다 더 좋은 어떤 종교적인 틀을 유지하고 또 존경받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사와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테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또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인간의 사악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신문을 계속 당하는 내용인데 여기 바울의 기지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회의가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오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오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곳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보니까 그곳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재판을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구성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이 누구인가 나는 바리세인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리세인의 아들이다라는 출생 성분이 바리세인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바리세인이다 라고 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혈통적인 흐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바리세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법정에 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종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세인들은 종말론적으로 종말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을 잘라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바리세인인데 지금까지 우리 바리세인들이 믿어왔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세인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자 바리세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 바리세인들인데 바리세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편 가르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편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논쟁이 생겼다 그래서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모든 신앙의 체계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율법의 내용이나 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세만을 가지고 모세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그저 죽음과 더불어서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보다 더 오래된 전통인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전통에는 부활의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린 부활의 사상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란 말이죠 바리세인들은 그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수많은 말씀들 에스게스 37장이라든지 다니엘서 12장이라든지 또 시편 49편 15절이라든지 이사야서 26장 19절이라든지 또 호세야 6장 1절 이후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의 어떤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차이가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출애국기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국기에 보면 천사라든지 영에 대한 존재가 모세 이야기 속에 없지는 않습니다 나타났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이게 지금 뭐가 착각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좀 분분해서 부활 사상은 믿지 않지만 또 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게시하시는 그런 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없고 하는 이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그 나누어지는 신앙적인 나누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지금 바울은 그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틈새를 지금 뚫고 들어가면서 내가 바리세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리세인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이로 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염 여기 보면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 사이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별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또 노리면서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하면서 바울을 살려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굉장히 복잡해진 것이죠 10절을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0절에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행동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우선 군인들을 명해서 내려가라 라고 했고 그러니까 군중들 사이에 바울이 있었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빼앗아 오라 라고 했고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죠 재판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양심에 꺼리킴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 앞에서 사실은 양심이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권력 아래서 지금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도리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참으로 정말 허망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가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지금 논쟁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또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나누어지는 신학적인 논쟁 이 논쟁 속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저것이 옳은 믿음이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을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참 보잘것 없는 지금 허망한 믿음을 붙잡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리고 자기 편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허망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종교가 이런 종교인가 유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도 지금 유대교의 모습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파별로 나누어져서 자신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도 그렇고 편을 갈라서 누군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지금 그들은 종교에 갇혀있는 그리고 틀에 갇혀있는 신학에 갇혀있는 직제 안에 숨어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